하왕산 청정 미달이는 지하 200m 길은 곳에 깨끗한 물로 재배해 그 맛과 향이 더욱 뛰어나다고 하는데요. 피를 맑게 해준다는 미달이 많이 먹고 건강해질래요. 저희는 본성 깨꼬리 주차과입니다. 오늘 저희의 조를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 깨꼬리 주차의 음악 큐! 긴 바늘 하나에 짧은 바늘 하나 1에서 12까지 숫자 12개 똑같이 생긴 시계들 있네 거 참 이상 토하지 참 이상 토하지 수학 학원 시계들 뚜따뚜따 외할머니 내 시계들 뚜따뚜따뚜따뚜따 긴 바늘 하나에 짧은 바늘 하나 1에서 12까지 1에서 12까지 숫자 12개 뚜따뚜따 외할머니 내 시계는 뚜따뚜뚜뚜뚜따뚜따 내 맘도 모르는 불같은 시계야 발이 아프지 않니 좀 쉬었다가 가령 좀 쉬었다가 가령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준 동성 꾀꼬리 중창단 우리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